리안아, 니 전화도 켜. 네. 아이고, 전화 엄청 많이 와있네. 불 났네, 불 났어. 엄마가 전화 엄청 하셨어요. 어떻게 해요? 괜찮아.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온 것도 아닌데. 하긴. 그쵸, 삼촌. 근데 리안아? 그거 오늘 삼촌이랑 외갓집 간 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 거다? 왜요, 삼촌? 그게. 뭐가 비밀인데요? 형, 형수. 엄마. 제 친장에는 왜, 무슨 용건으로 다녀오신 거예요? 아니, 그. 아, 리안이가 그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. 그치? 네. 외할머니네 밥이 먹고 싶어서요. 도대체 갑자기 거기는 왜? 아, 그리고 리안이 너 왜 전화가 안 됐어, 어? 아, 그게 저.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형수님. 하하하하. 전화기 줘봐. 전화 켜져 있는데? 어? 아, 형수. 왜 이렇게 겁을 줘요? 오다가 편의점에서 조금 충전했어요. 제 거랑 같이. 리안아. 삼촌이랑 집에 들어가자. 음. 이거? 아, 형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